비가 내리는 날 우산이 없을 때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비를 덜 맞으려면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달려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의 두 가지 생각 모두 정답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 빠른 속도로 달리면 비를 더 적게 맞을 거라는 예감이 듭니다. 하지만 적당한 속도로 걷는 게 달려서 빗방울을 미리 맞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모순되는 두 생각이 어떻게 동시에 정답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비를 가장 적게 맞는 최적의 속도를 이야기할 때 상황을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비가 수직으로 내린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움직이는 속도와 비가 움직이는 속도를 결합하면 앞으로 맞게 될 비의 영역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천천히 걷는다면 이동하면서 다음 면적의 위치에 있는 비를 맞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빠르게 달린다면 사각형은 어떻게 변할까요? 빠르게 달릴수록 더 정면으로 비를 맞게 됩니다. 이는 비를 맞는 세로 길이를 감소시킴으로 사각형의 면적도 감소합니다. 따라서 속도가 빠를수록 더 적은 양의 비를 맞습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빨리 달리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특정 속도 이상을 넘어서면 달리기 속도가 아무리 빨라져도 맞는 비의 양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이 걷는 속도는 초당 1.3m인데 이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는 수준이라면 당신과 우사인 볼트가 맞는 비의 양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빠르게 달리면 비를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빛의 속도에 극하게 달리면 어떨까요? 빛의 속도로 달리려면 먼저 빅맥을 2경개 먹어서 에너지를 비축해야 합니다. 이 양은 전 세계 인구를 2,253년 동안 3시 새끼 빅맥으로 먹일 수 있는 양입니다. 빛의 속도로 달릴 때 좋은 점은 물방울과 부딪힐 때마다 엄청난 폭발이 발생하므로 당신의 몸이 젖을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마찰렬로 인해 온전한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약들을 무시하고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고 해도 비를 맞는 양은 직사각형의 면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현실에서 빛은 절대 수직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야만 질문에 관한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빛이 당신의 얼굴 쪽으로 내릴 때는 수직으로 빛이 내릴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빛의 가로방향 속도와 당신의 속도를 결합하면 마찬가지로 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 맞게 될 빛의 총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결론과 동일하게 빨리 달릴수록 빛을 덜 맞게 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은 당신의 뒤에서 비가 내릴 때입니다. 수학자들은 비가 당신의 뒤에서 내리고 있을 때는 빨리 달리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9.5도 이상의 각도로 뒤에서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비의 수평 속도에 맞춰 달리는 것이 비를 가장 적게 맞는 방법이라고 한 수학자가 논쟁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더 빠르게 달린다면 당신은 오히려 비를 더 많이 맞게 됩니다. 따라서 빠르게 달릴수록 좋다는 기존의 정보들은 조건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영상을 마치면 저 또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 몸을 기울여 비스듬한 형태로 달릴 경우에는 비가 앞에서 내릴 때에도 최적의 속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통과 머리의 면적 비율, 몸통의 형태뿐 아니라 측면에서 불어오는 비의 속도에 따라서도 최적의 달리기 속도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비가 앞에서 내릴 때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고 비가 뒤에서 내릴 때는 비의 속도에 맞춰서 달리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